어!! 그 한명을 야 2명이서 나눠 먹으면 그게 되겠냐고 벌컨이 야 이거 컨트롤 이상한데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빨간색 이거 이거 맴맘마나 맴맘 아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벌처가 막 렉 걸리는데 벌처가 아이 이정도만 해도 뭐 야 이벌처는 소급이 안돼 아 맞어 소급 안하는 사람도 있긴 해 소급 안하면은 서로 나란히 달리면서 계속 쏠 수 있거든 보통은 소급하는데 오 잡았다 아 뭐 남았어 야 나만 나만 똥같은거 주고 나랑 누구냐 아까 같이 했던 사람 아 진짜 씨 뭐 야 템플러 뭐냐 야 템플러 공용한다 템플러 공용한다 야 이거 이 판 조졌다 이거 야 이거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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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끌어야돼 이거 맞는다 이거 뚱뚱뚱뚱 맞는다 뚱뚱 3턴이 부스야? 템플러에다 신경쓰지 말고 템플러만 안맞게 해서 템플러 점수해서 조지면 되니까 아 좋아 좋아 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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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안좋아 연두 자리가 연두 자리가 연두 자리가 진짜 연두 야 이거 보라 죽으면 안돼 보라 죽으면 약간 약간 이상한데 보라 하는거 약간 약간 야 연두 죽지마 연두 죽지마 천천히 연두 천천히 연두 천천히 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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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태서다 조심해야돼 태서다 태서다 조심해야돼 태서 세다 태서다 좀 세다 태서다 사거리가 근데 벌츠랑 비슷하지 않나 고개를 안돌려 진짜 하나씩 나눠서 누나서 누나서 드세요 왠지 못잡을 것 같다 이거 야 하나를 이거 그냥 다이다이 치면 안되겠다 몇발 야 이거 못잡겠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잡어 이거 어어 이거 돼 이거 근데 야야 같이 같이 도워넣으면 안되지 오 되다 야 되긴 되긴 된다 되긴 된다 야 한명이 한명이 하나 묶어줘야돼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되긴 되는데 얼마 안남았어 얼마 오 그렇지 야 무 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모르는데 야 이거 모르는데 얘네들 얼타는데 따라가 따라가 선체 따라가 오케오케 어 너 너무 가까이 가 안돼 너무 안 가 한 명 어구로 어구로 안 끌린다 어구로 안 끌린다 어구로 안 끌린다 야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다 아아악 흫 야야야야 쉴드 산다 쉴드 내 롤템 있고 월 저거 있어 오 한명 어구로 끌고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합심해서 여섯발 남았어 여섯발 남았어 하하하하하하 어 좋아좋아좋아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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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하나 남았다 160 160 침착해 침착해 오케오케 어어 어어어어 어어 야야야야 안다 30 침착해 아핳 15 30 2 1 1 어 나이스 드러 24기 야 너나 먹자 발음 찔러진가? 뭐야 왜이래? 그쪽은 팀이야! 네 갑니다! 알겠습니다! 문제없습니다! 네 갑니다! 알겠습니다! 문제없습니다! 알겠습니다!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이미 1초에 360번씩 움직였어요 너무 빨라서 제자리에 있는 것 처럼 보여 드릴 뿐 아 이거 빨간색 불안하네 야 빨간색 좀 떼! 몇개 떼줘! 아 이거 바로 저글링이다 바로 저글링 야 이거 그 아 내 내 수제자 아 내 수제자 결계자리 미쳤다 진짜 야 이거 다 이렇게 깨면 되겠는데 깨면 되겠는데 엔딩 보자 오늘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버그파인더 모르냐? 버그파인더? 야 화랑도 일로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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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맵 그거 제자리 발로 만들었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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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만히 기다리면 다 와 굳이 가서 일부러 야야 그거 스파링원이라니까? 야야야 업적은이야 기다리면 되는데 왜 어머 이상한데? 요렇게 막 흐흐흫 흐흫 하나하나 흐흐흫 야 근데 풀컨으로 하는거치고는 뭐 야 다 옆에 오른쪽 가있어 어 상대해줄 필요없어 연두는 아예 컨트롤 안하네 좋아좋아 헤헤헤 야 저건 체력바 엄청나다잉 사장터인가요? 놓이잖aph 흐흐흐 으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의 위엔 prosperity 벌컨 개고수 플레이 보고 진짜 벌컨 개고수 플레이 보면은 마치 그 의장대 총 돌리는거랑 비슷해 예 절도있게 일정 패턴으로 0.1초의 오차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슥슥슥 예 근데 벌컨이 근데 진짜 이게 갓 그 갓겜이야 흐흐 라라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 야 이거 어려우면 벌초 하나 숨겨놨다가 결국에 뒤로 보내면 돼 절대 안 죽어 나중에 히드라 이런거 나오지 않자 근데 까불다 이거 죽잖아 이거 봐 저 정의는 무슨 정의야 까불지 말고 잘 세워놔 야 야 야 요한이형 포커 디펜스에 더 빡칠걸 아니 왜 내가 대체 큐탑을 뽑아야되는건지 어 왜 A4 카드가 가능한데 왜 트리플을 먹어야하는건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일을 왜 터지는걸 왜 다섯번 치기나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일을 왜 터지는거 아니냐 어 뭐야 한방이야 야 한방이야 야 한방이야 한방이야 야 저거 근데 캐리건 때리는거 되게 찰지지않아 뚜쿵뚜쿵 막거리잖아 뚜쿵뚜쿵 막거리잖아 이거 몇라운드까지 무슨 휙 끼리끼리 야 끼리끼리 거리잖아 끼리끼리 끼리끼리 아무도 몰라? 야 일단 일단 깬 깬걸로 칩시다 자 클리어 파스 클리어 나가 오케이 파스 클리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파투드랑 프리끼리 포크는 앞에 까막 붙여넣고 어그로 끄는거 25가지 버그 왜 재밌겠다 이거 되는거야 이거 근데 지금? 버그라보고 해봤자 뭐 일꾼 겹치기 뭐 이런거 아니냐 일꾼 겹치기 그 다음에 버로우 언버로우로 그거 넘기기 뭐 이런거 25가지 버그 리마스터해서 안된대 이거 안된다는데 마지막거 안된대 마지막거 안된대 말줄 몰라? 아잇 뭐 다 뭐하냐 뭐야 저거 뭐냐 이거 뭐냐 아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아 안되는데? 아니 뭐 근데 할처리가 있어야 돌아가지 아 가고싶은거 뿐이고 오 오오 이건 몰랐네 오 이거 뭐야 원래 이런게 있었어?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버전이 아닌데? 이건 뭐야 아 리콜인가 이거?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뱉고 있어 응? 무슨 일이여 집행관 두나두잉 뭐야 뭐 어쩌라는거야? 아 멀리서 감염시키는거? 그런게 있어? 뭐하는거야? 그럼 뱉고 있어 뱉고 있어 뱉고 있어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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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고 있어 이루와지 뱉고 있어 뱉고 있어 야 근데 이거 야 없어졌어 캐리어 없어졌어 물론이요 아니 근데 그리고 줘야 이걸 리콜은 또 왜 안 돼 이거 물론이요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카오리 니 카스니 그리고 아니 근데 리콜이 안 될 정도로 하는데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 카오리 무슨 일이요 집행관 늦고 있소 물론이요 그게 다야? 이루어지리라 터라칼라 무슨 일이요 집행관 두노 두위 카오리 그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카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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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요 집행관 뭐 처음보는 버거야 근데 이거는 신기한걸 터라칼라 우리 존재가 느껴지고 두 투이 서비 에이 삐 무슨 일이여, 집행관 듣고 있소 아아아아 니콜을 먼저 누르고 퀸을 가면 누르라고? 퀸을 가면 누르라고 아 진짜 뭐야 이거 무슨 일이여, 집행관 리콜을 먼저 하고 내꺼 어딨어 커맨드에도 리콜? 뭐 이해가 안돼 근데 두대지정 유기를루 주저 퀸 주변을 캐리어를 감싸고 유기를루 아비터? 노을 주인재가 늦게 짓고 있소 그대를 어두울게 도우면 되겠소 아두를 왜